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 현장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잠시 후면 나라가 완전 망해서 후대들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시대를, 미래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죠 이 말씀을 바울은요 진짜 마음에 담고 그때 당시에 땅 끝 스페인으로 생각하고요 가려고 했어요 그 가기 전에 중요한 곳이 어디였냐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계시냐면 땅 끝 오천 종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흑암에게 덮여있는 오천 종족 그 땅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강제로 보냈어요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대기에 만드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야 선민이야 우리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메시야 이러면서요 빛을 비춰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깨달으니까 계속 걷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까지 유랑민되고 어려움 당한 거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부 강대국 나라들이 길이었거든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못 깨달으니까 전부 다 전쟁하고 어려움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표가요 5천 종족의 시간표가 왔어요 거기에 흑암 가득하게 덮여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당장 카드값 낼 것도 어렵고 렌트비 낼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무슨 5천 종족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차비도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지키고 준비하도록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특별히 왕정시대 왕정시대의 파수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불레 셋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옆 나라니까 쳐들어왔어요 거인 골리아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아스 얼마나 큰지 키가 거의 3미터 가까이 되니까 엄청 거인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욕하면서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일대일로 나와서 싸우자 다 싸우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대표 나와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네들 땅을 주고 무려지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위기시대죠 거기에는 사울왕도 있었고요 다윗의 형들 믿음 있는 형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골리아스의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왕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 재산 절반도 주고 또 사위로 삼겠다 파격적인 조건을 거른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친분이 있는 형한테 얘기하죠 내가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교만한 녀석이 어디서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데인지 아냐 막 야단치고 그러죠 그때 다이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또 하죠 천부장한테서 싸운다고 하니까 뭐 하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 천부장이 왕에게 데리고 가서 얘가 싸우겠답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사울랑이 아무리 봐도 얘는 싸울 상대가 안되니까 너가 어떻게 싸우겠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이슨이 고백을 하죠 내가 양 지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시대를 지키고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다위처럼 뭘 준비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가서 내가 싸우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뭐 군복도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자기 그대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물 맷을 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45절을 보면 골리아시 싸움할 때 방심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이 멋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으로 나왔는데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라고 고백을 해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요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칼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이 질 걸로 생각했는데 다윗이 100% 완전히 이겨버리죠 필립이 강해보는 이 시대에 또 후대들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준비하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양은 누구나 치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양 치는 건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이 골리아트 이기고 골리아트의 칼근에서 골리아트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오르니까 가가지고 불레서 군대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그 위기 만난 시대에 렘넌트 다윗 한 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갖고 있는 렘넌트 나오니까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걸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천 종족 살리는 답이고 길이 되는 겁니다 열한계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그 중직자가 나옵니다 그때 최고의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면서도 왕의 신화했어요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고 우상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시대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바다는 뭘 준비하고 있었냐니까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지자 보호해야 되겠다 그걸 준비한 겁니다 식주인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들 숨겨서요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지금 오직 보금하는 전도자 오직 보금하는 렘먼트를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산했다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왕하고 가깝게 있는 이 사람이 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걸렸다가는 죽는 줄 알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봤던 인물이 오바다였어요 그리고 그걸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를 보시고 시대를 지키고 시대를 보면서 준비하는 파수꾼 대교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길갈, 배대일, 여리고 그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를 찾아야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고 어떤 걸 해야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어떤 걸 해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한 지역 차지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봤던 게 엘리사였어요 And when others were thinking about well now God is about to call 엘리야 to heaven it's the end of his one era and how can I prepare myself how can I be prepared to get a land or make sure I have some benefit instead 엘리야가 thought about what God wanted 여러분 이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와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육신적인 게 아니라요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And in this age where the mental illness and spiritual problems are becoming more severe it must prepare spiritual things 어디를 투자하면 뭐 이익을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잡을 해야 돈을 많이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 이 시대에 미래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붙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시대를 맡기셨어요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군대를 막도록 만드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자들이 있었죠 And there were disciples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이사야 선지에게 주셨던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And they held to the covenant that God gave to Elisha and made a resolution 분명히 우리는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지만 강대국 바벨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And so they knew that their own country has completely failed and they were taken as captives to the strong nation Babylon They knew God will restore their nation and held to the covenant 처럼 슬프고 비참한 시대가 없잖아요 나라를 다 빼앗겨버렸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졌고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Isn't it so sad that in their time their country was completely colonized they had no country the temples were burnt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뭐 이제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완전 절망상 하나님을 완전 다 놓쳐버렸어요 So it may seem as if they're in complete despair as if there's no God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하죠? 생명 걸고 순종합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They were prepared to completely devote themselves to God 계산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요 완전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큰 응답 영원한 응답 받았어요 And those who are calculative died However, David and his three friends who made a resolution in Hell to Covenant received great answers 바벨레온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또 나라를 장악했을 때 거기에 포로를 했어야 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는데 너가 절대 유대님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싹 다 죽게 되는 위기 만났을 때 그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걸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가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도요 생명 걸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럼 진짜 한번 보세요 시대 지키고 시대를 준비했던 인물이 뭘 준비했는지 시대의 하리기에서 뭘 준비했는지를 보세요 완전 생명 걸고 순종할 준비가 됐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요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고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파속근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보금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보금의 망대에 반대되는 말은 흑암의 망대죠 보금 놓치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꾸만 세상 방법 세상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 중심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말 아니면 세상의 정보 그걸 더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육신 중심이에요 그 원인과 뿌리를 찾아보면 뭐냐 하니까 그게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 멸망 상태에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리소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재앙 저주 벗어날 수도 없고 지형 문제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소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 그리소가 없다 다른 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단이 만든 열두 가지 전략에 걸려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도록 속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세요 내 필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자식들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쉽게 쉽게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죠 어려움 당하니까 힘드니까 몸부림 친게 이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틀입니다 사단의 틀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 멸망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죠 보세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게 뭐죠 정신문제 그리고요 이제 후대들 문제 또 본인도 질병의 문제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있으면 지옥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다 가는 겁니다 그걸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체질이 우리는 복음보다는 흑암하고 익숙했던 것 때문에 자꾸만 복음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를 쌓으려고 하는 체질이 있어요 오늘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계산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인지 아닌지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복음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들어놓고 실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활할 때는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걸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죠 그래서 렘넘트 일곱 명의 특징을 보면 살리는 것은 되겠어요 그래서 다 수용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라는 망대를 가지고 힘을 얻고 있으면 우리는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할 수 있게 돼요 다윗처럼 힘을 갖고 있으면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회색이 달라요 판단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달라요 신앙 고백도 다르잖아요 짜증과 원망과 미움 24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의 행복 24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세포들도 병들어요 흑암의 망대들로 가득해지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예요 문제가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골리앗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나는 이제 앞으로 왕 될 거니 싸우러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강한 놈이 와도요 다윗은 이길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고요 왔다 그러면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해야 될 것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게 시대를 지키는 파수권입니다 아침에는 신앙 상태가 좋았는데 직장 가고 현장에 가면 막 다운되고 흔들린다 그럼 아직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계속 세우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큰 위기 만나거나 큰 일을 만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평소에 평소에 잘 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할 수 있어야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반대로 뭐죠? 세상 중심, 육신 중심에 사단의 망대를 자꾸만 세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이게 틀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감남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와도 왜 왔는지 모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남편 탓하고 높은 상사 탓하고 남 탓 계속하는 거죠 남 원망하는 거죠 혹시 자꾸만 남 탓하고 계신 분 있다면 빨리 보좌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게요 기도 24, 기도 25 기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뺏어 가실 수 없는 축복인데 사단은 자꾸 뺏어 가요 우리에게서 기도 시간도 뺏어가고 기도할 마음도 뺏어가고 하지 말은 하나는 불신함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얻도록 그 힘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기도하면서요 찾아내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300%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현장성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맡은 일이 청소잖아요 청소 100% 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냐니까 보디발의 집에 맡고 있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전도죠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됐어요 야 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구나 여호와께서 너하고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300%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맞고 있는 곳에서 100% 응답받고 그리고 또 현장에도 100%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100% 응답받는 300% 응답이에요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기도의 빔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 렉시 같은 경우는 영정 1주만 잠깐만 눈을 받아도 얘는 엄청난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울더니 하나도 안 울어요 너무 착해요 세 번째 세월이 될 망대는요 빛의 망대입니다 빛의 경제의 망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 선언을 받는다 그 빛의 경제예요 예수님은 2, 3, 7 나라의 담잉족들 외국인들 5천 종족의 사람들이 흑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후대들이요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서밋의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직 복음 계속 전하고 듣고 오직 전도세계복음 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을 만들어야 되겠죠 빛의 망대가 있으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또 여러분 개인들이 빛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이사신방 예배에 있어서 얘기했는데 세 가시들 세우십시오 그 현장에 절대 망대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세 가시들을 세워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힘 누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 빠져 있지 마세요 사람 말 듣고 힘 빠지지 마시고 상황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계산에 빠지게 돼요 그런 생각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24기도예요 이거는 항상 해야 됩니다 호흡하시면서 길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누리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현장 또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25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영원한 응답으로 세상 살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찾아낼 때요 인생이 작품되게 만들겠다 영원한 유사 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더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24 기도 25 기도의 영원 그 다음에 기도 실행 기도의 비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번 주간 오늘까지 제대로 안 됐다면 다시 이번 주간에 결단하시고 기도 24 행복 찾아내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 없어서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빛의 망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 특별히 오천정족 살릴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이번 한 주간도 24 기도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진 제자로 서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기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 붙들고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춘 기한 제자들의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2, 3, 7 나라와 오천정족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산업과 후대와 미래 위에 빛의 경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에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성교 또 우리 후대 랩런트 살릴 수 있는 참된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이 풍성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된 교회를 사랑하여 중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꺾여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를 지킬 파수꾼으로 언약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 머리계 가정과 산업과 후대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